지금은 각자 홀로 소개를 하고 있지만 한때 J-POP을 대표했던 남성 듀오 차게인 아스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예전 추억의 음악과 애니메이션을 좋아해서 지금도 프라모델 로봇을 만들어 아들한테 주는 레트로 아저씨 이감독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영상 차게인 아스카의 전승기와 서울콘서트 리뷰 1부에 이어 그 2부 순서로 차게인 아스카의 서울콘서트 이후 이야기를 다뤄볼텐데요. 내용이 연결되니까 1부 영상을 아직 못보신 분들은 1부 영상을 먼저 보시고 2부를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978년에 데뷔해 8-90년대 후반까지 최고의 빅히트곡을 발표하고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권과 서양권에서 왕성한 가수활동을 하던 차게아스는 2000년 8월 26일, 27일 양일간 서울 잠실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일본 가수 최초로 우리나라의 내한 콘서트를 열었는데요. 한일 대중문화 교류와 신선을 위한 자선 콘서트를 별 탈없이 무사히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간 차게아스는 예상치 않게 일본 우익 언론들에게 비난을 받게 됩니다. 관객이 하루에 만명도 안 왔는데 반 이상이 일본 사람이다. 한국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한 비공식 사과를 했다. 서울 공연에서 한국의 올멘트를 딴지 걸며 일본의 인기 가수가 한국 콘서트는 대실패했다는 식으로 비난 기사가 나왔고 이에 한국 언론은 그들의 서울 콘서트에 별 관심이나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일본 가수가 왔다갔다 요정도로 간략한 기사들만 나왔고 국내 대중들은 차게아스 자체를 잘 몰랐죠. 한국 주최 측에선 차게를 자게라고 이름조차 잘못 쓸 정도였으니까요. 거기에다 차게아스의 소속사 리얼캐스트까지 해산하게 되는데 이것은 서울 콘서트랑 전혀 관계없이 신분으로 이적한 야마하 산하 레이블 리얼캐스트를 해체하고 차게와 아스카 둘만의 지분으로 세운 록담 아티스트로 소속사를 변경했던 것 뿐이었는데요. 일본 주간지 플래시는 그걸 꼬투리 잡아 한국 공연의 대실패 때문에 적자를 견디지 못해 회사가 망했다고 기사를 내버렸고 이에 다른 언론들도 같은 내용의 기사가 터지면서 일본 대중들도 한국 콘서트의 대실패로 소속사가 망하고 야마하에서도 쫓겨났다. 차게아스도 이젠 한물 같다. 라는 이미지로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즉 당시 서울 콘서트는 자선 공연이라 입장 수익금은 전부 한국 여성 기금에 기부되었지만 NEC와 잘 등 자국 기업 스폰서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금전적으로는 더 큰 수익을 얻었다고 아스카가 말했죠. 말 나온 김에 이건 저의 개인적인 얘기인데 제 채널 댓글창에 간혹 한국 사람이 왜 일본 가수를 리뷰하냐 일본 외놈들 더럽다 퇴 라고 댓글다는 분들이 일부 계신데요. 여기서 제 생각을 조금 밝히자면 지금 케이팝이 전세계적으로 인기가 많고 위상이 커진 점에 대해 저도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금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케이팝이 최고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케이팝 콘텐츠만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렇다고 케이팝이나 국뽕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고 한국 콘텐츠 채널을 하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제 채널은 지금 케이팝이 최고로 잘 나가는데 예전 제이팝 음악들도 들어보면 괜찮은 곡들이 많으니 소개해 주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제 영상들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TV에서 보기 어려운 한일 양측의 가수들을 섞어서 짬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한국의 보아나 소녀시대, 가라, 엑소, 샤이니는 이미 일본 음악 시장에서 큰 성공을 거둔 적이 있고 최근에 BTS는 2021년 일본 골든디스크 8관왕을 차지하는 대단한 쾌거도 이뤄냈지만 정작 우리나라 방송에선 일본 가수나 제이팝이 절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지금 한국과 일본이 정치적으로 사이가 안 좋지만 민간 차원에서 대중문화 교류에 필요성을 느꼈고 일본에 험한이 있어도 친한파도 있듯이 제 생각엔 반일정세의 이유만으로 일본권은 무조건 나쁘다라는 식의 집단적 사고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다양한 대중문화 음악을 접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죠. 자 말이 길었네요. 각서라고요? 그렇게 일본 우익 언론들에게 몰매를 맞은 차기아스는 2001년 소속사를 유니버셜 뮤직재팬으로 이적하고 새롭게 음악활동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대중이 보는 시선은 잠깐 세계적인 가수로 반짝했다가 퇴물이 된 듀엣으로 맹담해졌죠. 또한 그땐 아무로 나미에 우따다이 가루, 하마사키 아유미 등 헤이세이 3대 가이들이 제이팝의 최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 모닝구 무스매, 스맵 같은 제2세대 아이돌들이 히트곡을 내고 화려하게 등장하던 시기라 차기아스가 일본 가요계의 주류로 활약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죠. 그러기에 전국투어 콘서트 규모도 홀 단위로 축소되고 예전만큼의 최상위권 인기에서 좀 멀어지게 되죠. 이후로도 Not at all, 스탬프 등의 앨범들을 내면서 국내외 콘서트 및 꾸준한 음악활동을 이어가는 차기아스는 2004년 데뷔 25주년을 맞이하여 싱글곡 36도선 1995 여름을 발표했고 2007년엔 싱글곡 남과 여와 히어 앤 데어를 3만장 한정 발매한 후 중국 상하이를 제작으로 총 11번의 어쿠스틱 라이브 콘서트 투어 차기엔 아스카 콘서트 2007 얼라이브 인 라이브를 열게 되는데요. 사실상 이 공연이 차기아스의 마지막 콘서트가 됩니다. 이후 2009년 1월 차기아스 30주년을 맞이해 차기엔 아스카 듀오 활동을 무기한 중재하기로 결정하고 각자가 개인 음반을 발표하며 솔로 활동에 전념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2013년 1월 1일 다시 차기아스의 재결성을 선언하고 8월에 기념 콘서트도 가질 일정이었지만 2013년 7월 일본의 한 언론을 통해 아스카의 묘약 중독 기사가 폭로되면서 일본 사회와 연예계가 발칵 뒤집어지게 됩니다. 충격적이게도 그는 몇 차례 단순 흡입이 아닌 이미 3년 전부터 오랫동안 묘약을 흡입해온 중증의 중독자 약쟁이로 보도되었고 아스카는 그 사실을 일체 부인한 후 자숙 시간을 보냈는데요. 2014년 5월 17일 아스카가 체포됩니다. 이유는 전달인 4월 6일과 12일의 각성제 소지 혐의인데요. 그 때문에 일본 대중들은 자숙 기간 동안에도 약을 못 참는 약쟁이로 인정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이에 아스카는 반성이나 사죄 없이 합법적인 약인 줄 알았다며 핑계를 대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일본 연예계는 차기엔 아스카의 음악과 영상 관련 MD 상품들을 모두 판매 중지하거나 회수해버렸고 미야자키 하야구 감독의 애니메이션 온유원 마크도 작품 목록에서 제외했죠. 그런데 5월 초반에 약을 한 혐의가 또 드러나 5월 27일 그가 다시 체포되면서 팬들은 아주 경악했고 아스카의 이미지는 완전 추락하게 됩니다. 아스카의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애꿎은 차개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선글라스와 모자를 벗고 제종들에게 사죄를 했고요. 이 와중에도 아스카는 6월 17일에 또다시 체포됩니다. 이유는 5월 17일 첫 체포되는 날 당일 오전에 묘약을 소재했던 혐의로요. 아스카는 이젠 뭐라 변명도 할 수 없고 빼도박도 못하는 심각한 묘약 중독자로 낙인 찍히면서 자신의 소속사 록담 아티스트에서도 해고당했고 차개하스의 공식 팬클럽도 무기한 활동 중지를 하게 됩니다. 결국 8월 28일 차개인 아스카는 36년간의 긴 가수활동을 끝내고 사실상 해체하게 됩니다. 아스카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구형받았고 그의 인생은 완전히 몰락해버림과 동시에 얼마 남지 않은 팬들까지 다 떠나버리게 되죠. 이후 한동안 세상이 없는 듯 자택 지하실에 칩가하며 지죽은 듯이 조용히 곡을 만들던 아스카는 2017년 8월 도쿄의 한 스튜디오에서 300여명의 관객들을 모아 공연을 한 것을 계기로 다시 조심스럽게 재개를 했고 2019년 대만 TV 출연 및 홍콩과 대만 등지에서 단독공연 메이드 앤 아스카 아시아 투어 콘서트를 여는 등 지금은 혼자서 가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차개 역시도 2014년부터 싱글곡 긴 하루 2015년 정규앨범 후레이 이어 피드백까지 혼자 솔로활동을 하며 현재 차개와 아스카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죠. 여기서 박상민과 쏙 빼닮은 차개의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90년대 후반 차개와 박상민이 일본의 한 초밥집에서 우연히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처음 만난 둘은 서로가 너무 똑같아서 한동안 말을 열지 못했고 그 모습을 본 초밥집 아줌마는 술을 따르다가 똑같은 사람 둘이 앉아있어 술을 쏟을 뻔했다는 일화가 있고요. 실제로 보면 진짜 웃길 것 같아요. 물론 언어가 달라서 두 분이 처음에 좀 서먹했으나 국적은 달라도 음악 선배인 차개 형을 상민이 형이 많이 좋아했고 둘이 또 닮았기 때문에 서로 좋은 관계로 지내게 됩니다. 이후로 2001년 7월에 발매된 박상민 8집 앨범에는 차개 아스의 대표곡인 러브송과 두 야두 두 곡을 자기만의 독창적인 창법과 스타일로 커버해서 수록했는데요. 여기서 잠시 박상민표 두 야두를 잠깐 들어보도록 하시죠. 자 요즘에도 차개 형과 상민이 형이 서로 연락하고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아스카 형과 차개 형은 거의 연락도 안하고 지낸다고 전해지고요. 환갑을 넘은 두 분이 앞으로 드라마틱하게 재결성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선 아스카가 입을 쫙쫙 벌리면서 투교의 목동작으로 노래하고 그 옆에서 담백하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는 차개의 모습은 이젠 더 이상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도 그들의 주옥같은 명곡들과 영상들로 추억이라도 되새길 수 있어 다행입니다. 자 지금까지 차개인 아스카의 일부 영상에 이어 2000년 서울 콘서트 이후 이야기 아스카의 몰락과 재기 차개와 박상민 차개아스 해체와 근황까지 이후에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